2013년 4월 30일 슈가의 로브 지금은 12시다 매일 1시에서 8시까지 댄스를 하고 녹음을 하고 한 이쯤 때 다시 복작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복작업이다 곡작업을 하는 내내 좀 힘들고 좀 고난도 많았지만 이제 끝이라고 하니 약간 시원섭섭하기도 한데 사실 시원하다 머리가 바뀌었는데 약간 좀 짧아지고 판화를 했다 2013년 4월 30일 6종 있으면 5월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데뷔 라이어로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30일 축하해 로브 끝!